안녕하세요. 부산시 중구 통도사 부산포기원 천부사 주지 성천 인사드립니다. 추수 명절 잘 보냈었습니까? 정말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석이라니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근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생활 속 천수경을 강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너무 서툴어서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다시 생활 속 천수경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방생이나 사찰 탐방을 자주 가시나요?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많이들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방생이나 사찰 탐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목련존자 역시 방생공덕으로 허감지옥에 있던 어머님을 왕사승의 축생으로 나게 한 걸 보면 방생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진정한 방생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그게 참 문제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생이나 사찰 탐방을 갈 때에는 전구업지는 수리수리 간센보살 간센보살 하면서 가는데 돌아올 때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관광버스에 지속고도 추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동료들끼리 모여서 해방되었다고 한잔하면서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가는 진정한 방생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비틀거리며 술을 먹고 들어가면 진정한 방생이 아닐지요. 진정한 방생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자신이나 가족 주변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방생 가운데도 가장 큰 인간 방생의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얼 특별히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미소 짓는 얼굴로 방긋방긋 웃어만 죽어도 엄청나게 큰 방생이 되는 겁니다. 마치 봄이 되면 온천지 말물이 싹이 나고 푸르름이 형성되듯 집안의 공기가 온화해지면 모든 기운이 편안해지고 원만해지니 그것처럼 큰 방생이 없는 것인데 말이죠. 부득이 충청도에 있는 미꾸라지를 경상도에 그리고 경상도에 있는 것들을 강원도로 가져가서 이산가족을 만들고 방생을 간다고 가족들 아침 식사는 고사하고 저녁에 한잔 걸치고 오게 되면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미꾸라지 몇 마리를 살려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족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살생을 범하게 되니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생일까요? 서로의 뜻이 맞지 않아 인상을 쓰게 되면 모두들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속상하다고 해서 한 번 더 인상을 쓰면 각자 자기 방 문을 잠그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인상을 쓰면 볼일이 있다고 나가게 되지 않나요? 그리고는 집에 오면 썰렁하니 웬만하면 늦게 돌아오거나 안 들어오나 하는가 하면 핸드폰을 해도 어차피 집에 가서 한 번 이야기를 듣지 전화로 욕먹게 됐느냐고 받지도 않지요. 자신이 인상을 서서 만들어 놓은 일을 이제는 가족들이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온다고 어디 용하다는 곳에 가서 물어보고는 천도제를 지냅니다. 또 심무장구 대다른이경 만독을 하라 했다고 앉으나 서나 틈만 나면 영문도 모르고 나 몰아 따냐다라 야야 나마갈냐 만 하고 있으니 과연 일찍 들어오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발음 불법을 배워 열받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열을 받지 않는 것이 열반인데 열반은 범어로 니르바나로서 개의 극치, 정의의 극치, 해의 극치를 이루는 개정의를 이루는 것이죠. 일체의 모든 12분배를 집착해서 벗어나는 것 모든 만병의 근원은 화인 것입니다. 네 불화자 하이죠. 이러한 하가 폐가 폐에 있으면 폐화가 되고 간에 있으면 관화가 되고 위에 있으면 외화가 되지요. 하가 하나가 있을 때 끄지 못해서 하가 두 개가 되면 염적염이 되고 간에 있으면 간념 위에 있으면 위염 다시 하가 세 개가 되면 경화나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기도 하고 오래 사기도 하려면 할을 받지 않아야 하고 열을 받지 않아야 하기에 마음의 모든 것을 비우고 버리는 불법을 터득해야 하는 겁니다. 십장상의 가운데 거북이나 잉어나 하기 오래 사는 이유는 열을 받지 않아서인 것이니 우리는 열을 받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법은 익히지 않고 매일매일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있으니 그건 역시 하를 만드는 집착이고 안되면 안된다고 또 열을 받으니 한시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몸으로 받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고 마음으로 받는 구부덕고 에벌리고 원정해고 오엄선거 등이 있는데 생자 필메리요 혜자 정리라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정한 이치라 태어나기 싫으면 죽지 않으면 되고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되고 한편으로 넓고 뱅들기 싫으면 넓고 뱅들기 전에 일찍 죽으면 아무 걱정도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이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기에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구부덕고는 구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는 고통이고 구하지 않거나 구해지는 그 자체에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에벌리고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재물 명예의 권력 사람과의 헤어짐에 대한 고통인데 혜자 정리의 이치를 이치만 터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정해군은 만나기 싫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만나야 되거나 해야 하는 고통인데 우리가 살아있기에 겪는 것이라는 것을 행복을 느끼면 되는 것이고 오엄성군은 눈, 기, 코, 혀 뜻이 각자 자기 좋은 대로 누리고 차지하고 뺏지 못해 하는 고통으로 마음이 쫓아가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하지를 못하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스스로 불법을 배워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데 매일매일 기도하고 절하고 연불 독경으로 해달라고 믿고만 있으니 불보살님은 아무도 안 계신데 누가 그 고통을 없애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 먹기에 따라 혼자 살면 혼자 살았을 고통이고 둘이 살면 둘이 살아서 고통이지만 깨달음을 얻고 나면 혼자 살면 혼자 행복하고 둘이 살면 둘이 살아 행복하고 부부싸움은 함께 살기에 갖는 행복이고 자식의 문제는 자식이 있기에 겪는 행복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진리를 모르면 늘 불행에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행복과 불행은 상황과의 끈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부부싸움을 하고 동해바다를 가지 않아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 동해바다를 간 것보다 더욱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행복을 하기를 바라면 바라는 만큼 고통에서 지낼 수 있고 세상의 고통인 줄 알면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이자들은 흰색의 드레스를 입는 것은 서반정토 극락세계의 색이 흰색이나 극락으로 간다는 것이고 남자들이 검정색 계통을 입는 것은 북방헉제의 지옥세계를 뜻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굳이 지옥과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고 마음이 괴로우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니 극락이나 지옥 그리고 정토예나 예토 역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볼 때에 수미산을 기준으로 남선부주에 살고 있고 이 세계를 모래와 같이 파탄이 많은 세계라 사바세계 혹은 다섯 가지의 탁함이 있는 악한 세계라 오탁 악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고통에 세계에 살려하니 참고 살아야 하기에 가민세계라 하고 눈물 없이는 살기가 어렵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홍려 울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발목을 잡고 거꾸로 매달아 엉덩이를 때리며 울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록 우려야 하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불법을 깨우쳐 한마음을 바르게만 낼 줄 알면 세상이 모두 정토이자 극락인 것입니다. 처해지는 모든 여건과 인연들이 모두 열발락이 되는 것이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하음경,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 천수경 안에 함출되어 있으니 이러한 천수경의 이치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한다면 날마다 좋은 날 이루게 되려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무엇을 얻고자 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스스로 부처가 되고 스스로 부처의 실천행을 하는 것이고 가장 보편타당한 사람다운 언행을 배워 사람답게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가 각각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부처님 법문 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이것, 저것 종교는 많지만 부모님의 자식사랑 분별이 없고 정파, 사파, 문파는 달라도 숲속의 새소리는 정파가 없습니다. 행복과 깨달음 역시 종교와 문파에 따라 다르지는 않는데 한 뱃속 한 자식이 갈림에 따라 패를 나누니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이 뜨단인가 골짜기의 물흐름이 같지 않겠지만 어디 그들의 이지러짐이 다를 것이고 우리의 저승 가는 길이 다르겠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아조생우 천재지하에 뜨구 나누지보하고 수전목도 하니 핵말알대윤이라 수유탄 삼척고금에 묘음사제하나 양무묘지요 종불능발 종류묘지하나 선능탄연 문이상음자로다 나무호 아미 타불 우리는 부처님 천년 뒤에 태어나 접하기 어려운 보배를 접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서 보게 되니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는가 삼척의 옛 고문구에 묘음이 거기 있으나 능히 연주할 손가락을 만나기 어려움이요 또한 묘한 손가락이 있어 주를 잘 연주해도 그 선율을 감상하는 자를 만나기는 더더욱 어려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 회탈하시고 우주와 인생을 보니 본래 생사가 없다는 본부생사의 진리를 깨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밤낮이 있지만 태양은 본래 밤낮이 없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은 있지만 돈이 우리를 울리고 웃기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욕신은 생사가 있지만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은 생사가 없고 우리의 삶에서 희노애락이 있지만 마음의 본성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허공이 구름에 가려도 구름에 물들지 않고 그 올해 꽃을 비추나 더러운 꽃을 비추어도 그 모습이나 향기가 그 올해 배이지 않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은 있지만 우리의 본성도 구름이나 구름과 같이 물들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범 무색매범 무멸이여 생멸을 보는 세상 상주니라 진리도 그와 같이 본래의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나고 죽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진리의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행복이나 불행 또한 허공의 구름과 같이 그 올해 비추지 않는 물체의 모습과도 같이 본래는 없는 것인데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빈잔에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 주스를 담으면 주스잔 물을 담으면 물잔이 되었다가 다시 깨끗이 닦으면 빈잔이 되는 것처럼요. 반드시 본래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빈 밭이었다가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고 깨를 심으면 깨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본래는 공하여 삐어 있는데 행복한 마음을 담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불행을 담으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선을 담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을 담으면 악한 사람이 되듯 부처를 담으면 부처가 중생을 담으면 중생이 되는 것이지요. 또 말끔히 비우면 다시 공하한 상태가 되어 해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고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만나는 날까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